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투자 정보는요. 판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곳이죠.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상당히 미래가치가 풍부한 대장지구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난판교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도 자체는 아파트입니다. 약 836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3개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3 블록 같은 경우는 120세대 정도, A4B 블록 같은 경우는 151세대 또 464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공공변정을 보시게 되면 157.89로 해서 약 47평형 대형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장지구 안쪽에는 대형평형대 아파트가 이 세 블록 가지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지역 아파트들은 상당히 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휘석 가치가 오히려 큰 대형평형대 아파트로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공은 2017년도, 2021년 7월 중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12억 천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판교로 소속이 되면서 판교의 생활 인프라들을 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입지부터 또 가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안쪽에 판교역, 신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판교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옆쪽에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굽역과 상당히 인접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월급 판교선이 확장이 되어져 있죠. 이 서판교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교통입니다. 교통시설을 보시게 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용인고속도로하고도 각각 인접해 있고요. 용인고속도로하고서는 IC에서는 불과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판교, 여기가 서판교, 여기가 남판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판교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평양대, 비슷한 평양대의 가격 자체가 약 20억을 뚫었습니다. 이스복을 뚫었고요. 이 서판교 같은 경우는 대형평양대 가격대가 현재 지금 프리미엄에 붙어있는 것 같이 포함하게 되면 한 15억 선에서 한 16억 선을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판교 쪽 주변 지역은 이 아파트 가격대가 약 12억 선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입주가 되는 2021년이 되게 되면 최소한 서판교에 대한 가격과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호재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입지 여건이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했고요. 앞으로 여기 지금 판교 쪽 주변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자족 기능이 중심이 되어져 있죠. 상당히 높은 연봉을 가지신 분들이 출퇴근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판교와 3판교가 만들어진 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직장의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20만, 20, 한 3, 4 몇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직장의 수요층으로 인한 어떤 임대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3개 블럭으로 해서 1군 업체에서 아파트를 현재 지금 짓고 있는데요. 용서고속도로에서 서부당 아이스에서는 불과 약한 차량으로 약한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또 미국 요구에서는 차량으로 약한 2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위쪽에 서판교와 연결되는 이 서판교 터널 자체가 중공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터널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거통에 대한 후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서판교 터널을 통한 어떤 판교 생활권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고요.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2, 제3 테크로벨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집값 상승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급 판교 선 뿐만 아니라 GTX-A 노선, 즉 현재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여기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GTX-A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파주하고 동탄을 연결할 그런 교통에 대한 호재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특징은 약 3개 블록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1분 업체가 지어지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상당히 충족한 만큼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즉 주민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파티룸, 또 여러 가지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성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4B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침실과 거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방 자체가 상판 길이가 상당히 길면서 주변의 어떤 동선 자체를 상당히 잘 그려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옵션의 현재 모델하우스 사지 측은 그런 부분인데요. 상당히 옵션 자체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또 주방 자체도 상당히 좋고 잘 꾸며져 있고요. 가격에 대한 비교를 보시게 되면 현재 매매가 자체는 1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1차 계약금과 2차 계약금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약 40% 정도 보시게 되면 실제 자금 약 7억 2천만 원 정도에 투자가 가능한 물건인데요. 현재 지금 서판교와 서판교 쪽의 가격을 비교한다 그러면 현재 대형평일 때이다 하더라도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